흐흐흐흐 쇼팍스 흐흐흐흐 쇼팍스 FINE WORKS SPECIALTY CONTENTS GROUP 니가 사랑을 알아? 키스도 한번도 안해봤지 FINE WORKS 전 아니에요 아니 나 속에 이상해 야 나올 것 같으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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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지마요 나 나를 사랑이다 둘 순서대로 키스도 할까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중인격 다중인격 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부호야 자기 부호 선생님 성함을 어떻게 해? 하니 아 하니 이 각질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추억을 맞잖아 그러면 그 기억을 전혀 못하는 다른 인격을 만들어 내는거지 흐흐흐흠 야 이 진짜 아 니 하자에 비하면 그 하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뭣찜을 길러 너 안이 좋아하지? 그럼 안이 불러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거든 안이 불러